어비스 이 구슬이 날 부활시켰다 근데 근데 한패 뭐 내가 이 모습으로 부활했다고? 안전 비주얼 판타지 어비스 다시 살아났다니까? 얼굴이 완전 달라졌다니까? 야 됐고 어디야 빨리 만나 엄마야 뭐? 아 나야 정감있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어비스 영혼 소생구슬 나도 다시 살아났다니까? 심지어 잘생기 쳤어 여보세요? 야 야 어비스 영혼 소생구슬 그러니까 나도 다시 살아났다니까? 심지어 잘생기 쳤어 근데 너 집 봐야돼 진짜로 나도 내 모습이 아니야 참이 맞다니까 여보세요? 야 야 ban 이제 따아 앗 이색 벐디스 영혼 소생구슬 5월 첫 방송 어비스? 이 구슬 때문에 내가 이 모습으로 부활했다고? 감사합니다 완전 비주얼 판타지